안녕하세요 최숙윤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깊은 소식을 전화하려고 하는데요. 제 와디지 펀딩이 거의 시작하자마자 목표 금액을 달성을 하고 지금 1400%의 펀딩이 지금 됐습니다. 와디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최숙윤을 쳐도 되고 그림을 쳐도 나오는데 일단 공연 컬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연 컬처 중에서는 보시면은 제 얼굴에 좀 가려질 텐데 여튼 여기 하시는 게 300% 83% 이렇게 지금 됐고 밑에 있는 보면은 이렇게 또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종료가 된 펀딩인데 역시 뭐 아이유의 파워는 엄청나네요. 17,000% 아무튼 저는 이제 1436%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 거 같은 경우엔 어차피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2000%, 10,000%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1600, 1700 정도까지 가면은 그 이상 어차피 수량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펀딩이 되지 않습니다. 되게 감사한 거는 이게 펀딩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제가 이 슈퍼올리버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슈퍼올리버드랑 이 두 점 세트 있는 게 많지 않았는데 거의 이거는 초단위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11시쯤에 아침 11시에 이거를 오픈을 했었는데 거의 초단위로 이거는 빨리 누른 사람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100% 달성하는데 1분이 안 걸린 걸로 보고 사실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저도 못 봤는데 그리고 뭐 한두 시간, 한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게 한 800% 달성이 됐고요. 800% 달성됐었을 때 제가 인스타에다가 그걸 올렸었고 어제 사실은 거의 1300%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4시간이 지났잖아요. 24시간이 지나니까 1436%가 달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어제 대부분 다 펀딩에 참여를 하셨고 이제 조금씩 유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작품 세트는 다 나갔고요. 그리고 이 한 점짜리도 이게 30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슈퍼올리버드 작품 한 점도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20만원짜리 얼리버드 작품 한 점도 수량이 50개였는데 이제 현재 16개가 남았어요. 잠깐 이 수량이 이게 맞죠? 잠깐 이게 10개 30개, 아 80개니까 90개 총 90개니까 이제 16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여기서 한 4개 정도만 더 펀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거 조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진짜 많이 되면 한 1000%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기다려주시고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와디즈에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디즈 측에서 제 프로젝트를 별로 이렇게 밀어주지 않았어요. 약간의 소통의 문제도 있었고 해가지고 제 거를 이렇게 크게 밀어주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펀딩을 진행을 거의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펀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김빠지긴 하잖아요. 아 뭐 2만원, 만원 싸게 살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게 20만원이지만 제가 이거 액자에다가 그리고 배송비에다가 여러 가지까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원래는 이게 작품 가격이 제 작품 가격을 빗대어서 보면 40만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편의사항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정말 다 같이 소장하자라는 의미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20만원이 다른 것보다 좀 더 내는 느낌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평소보다 되게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거니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이게 랜덤의 성격도 있고 뭔가 다 좋은 취지로 하자고 해서 한 거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 소진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져가야 될 분량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좀 기념적으로 남겨야 될 게 조금 몇 개는 필요하니까 아무튼 제가 혼자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 제가 만든 스토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빈약한데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이거 외에도 요즘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이 펀딩도 그렇지만 이거 못지않게 지금 큰 일들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너무 피곤한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 가지고 피곤한 거는 좋은 일이기는 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두 개를 구입을 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리워드에 써 있기는 작품 두 점 세트를 사신 분들만 마우스패드가 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각각 두 점을 사신다고 하더라도 이 마우스패드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사실 이거 작품 두 점 하시는 분이 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찍어 놓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작품 두 점이나 아니면 네 점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이 마우스패드도 조금 몇 개 더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조금 찍었거든요. 근데 조금 몇 개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잘 잘라야겠죠. 근데 제가 이 펀딩이 여기에 써 있기는 펀딩 마감일이 8월 4일이고 리워드 제작일이 8월 6일이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 파트너스케어 그 공간 자체가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7월 31일 날 이거를 자를 것 같거든요. 제가 자르는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 작품의 실물을 좀 오베코 온전이 있을 때의 실물을 좀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월 30일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8월 4일까지라고 제가 뭐 8월 4일까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명시를 해놓은 건 아니지만 이때 전까지 가면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조금 빨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주말이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너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했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빨리 와디지에서 어제 펀딩을 시작한, 오픈이 된 그 펀딩 중에서 제께 가장 속도가 빨랐었거든요. 거의 뭐 한두 시간 만에 1000% 이상이 넘어갔고 했으니까 근데 와디지도 약간 좀 광고를 해야 되는 게 광고비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광고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상단에 잘 안 띄워주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은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거나 제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한 거 외에는 따로 뭐 돈 들여서 광고를 한 게 페이스북에서만 제가 만 원 홍보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근데 페이스북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이렇게 광고 효과가 없습니다. 인스타로 제가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면 인스타로 또 광고를 좀 몇 만 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광고를 하기도 전에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펀딩에 성공을 해가지고 따로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튜브 저희 구독자분들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너무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이렇게 펀딩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 게 이런 거 또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런 오베코를 그린 때가 된다고 하면 정말 될 수 있다라면 제가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공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인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했던 거니까 아무튼 다시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크게 그린 다음에 자르는 일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모를까 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더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다들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거 구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소문 내주시거나 공유해 주시거나 지지 서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에 좋아요랑 댓글만 달아주신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라는 사람이 꼭 물론 이제 이렇게 이런 소장자들도 필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응원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